동진 세미캠 지금 W패턴 그리는 차트로 변했죠. 정말 이럴 때는 한번 들어가 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차트인데 우선은 제가 현재 시장의 재료가 어떻게 풀려 있는지 이걸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목표가, 선적가, 추가 매수가를 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이제 이중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하신 게 아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 반도체에 타격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짓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중국도 현재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자 이런 나라예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를 통밋까지 쭉쭉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만큼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만은 이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 미국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걸 쓰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재료로 여러분들이 풀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ARM이 영국회사죠. 얘네가 낯사하게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얘가 상장하고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 좀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정말 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짜 잘 보아야 된다. 이 반도체 재료가 지금 너무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도체 이 자체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네들을 살 게 아니에요. 진짜. 뭘 사느냐.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떤 게 수위를 받을까. 큰손들은 어떤 걸 담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들어가서 9만전자 만들어봐요. 이케아 20% 수익이에요. 지금부터는. 맞죠. 20%도 못 먹어요. 그리고 너무나 느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이 기업들. 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부장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뭐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에요. 얘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 10% 올릴 때 얘들은 30에서 50 최소 오릅니다. 진짜. 대장주가 되면은 70, 100도 가겠지만은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종목이 대장이 되면은 진짜 제대로 먹는 거고 대장이 안 되더라도 30%는 최소 먹을 거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냐. 이게 포인트겠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 추락하고 코로나를 딛고 이게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형 상승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차트. 반도체 차트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3분기부터 지나서 이제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싹 다 생산이에요. 100% 생산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4분기에 찍힐 거다. 3분기까지는 특히 2분기까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수익성이. 그런데 3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이면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조 이상 나올 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은 수혜주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 거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빨리빨리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죠. 그런데 뭐예요. 저는 소통방에서 이런 걸 다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주요 뉴스 거기에 대해서 진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운영한 소통방만큼 퀄리티 있고 여러분께 잘 알려주는 소통방은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런 소통방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제가 소통방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텔레그램과 카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텔레그램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진짜 항상 주요 뉴스 이렇게 올려드리고 근데 뉴스 재료 다 올려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텔레그램에서는 이걸 안 줘요. 뭐냐? 괜찮은 종목인 매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매수 신호 보시면은 진짜 매수하라고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매수를. 이것도 다 수익 난 거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증거가 다 남아있어. 제 채널에는. 보시면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했을 때 수익 나오고 축하한다고. 따라오시는 분들 축하드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머큐리도 아까 보여드린 거. 매수 신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놈들 흔히 소통방 운영한다면서 하는 놈들. 그냥 뉴스 하나 딱 띄워놓고 뭐하죠? 뉴스 띄워놓고 자기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수익 난 거. 이 수익 증거 얼마 올랐냐고. 아니. 정확히 매수를 하라고. 매수 신호를 주고 해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률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사라고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뉴스 한 개 딱 띄워놓고 좋은 뉴스라고. 이거 왜 안 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들이 천지예요.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신호를 드려야지. 뭐. 이걸 또 검증을 하지. 뭐 검증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뭐 소통방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또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도 올려드립니다.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 전기 이런 거 치면요. 제가 리포트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막 올려드려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위에 여기 검색 버튼 있죠. 필요하신 종목 입력하면요. 막 이렇게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리포트도 보고. 좀 리포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보세요.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고 재료죠. 거의 그냥.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목도 드려요. 괜찮은 종목 있으면 종목도 드리고. 하라고 아예 매수신호를 드릴. 신호를 여러분들 보시기 쉽고. 그리고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채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 소통방은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눈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만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구속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 텔레그램에서 나가는 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뭐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맞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뭐 이제 또 특이상이나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면 자료 보기가 불편하죠. 맞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막 보시면은. 막 말 많이 하십니다. 이래서. 막 말 많이 하세요. 궁금한 거 많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소통을 하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텔레그램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텔레그램은 웬만하면 들어가 계시고. 진짜 나는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 다 들어오신 것을.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오는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전화번호. 딴 데 보면 문자 남기라고 하죠. 뭐 이상한 또 문자 남기면 영업사원 전화와가지고. 뭐 사라. 뭐 가입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왜 해요. 개인정보 털린 게 맞잖아요. 문자 왜 남겨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더보기 누르면요. 바로 밑에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랑. 카톡 링크 있어요. 그냥 그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요 동영상 보이시죠. 여기 나온 거인 것처럼. 간단해요. 들어온 거.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털린다는 말푼보다는. 개인정보 생각 안 하셔도.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오하셔서 눈팅만 하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소통방을 여러분 바람 들어와 하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종목 분석 해드려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동진 세미캠이 뭐하는 애들이에요. 어 이제 감광액이라는 게 있어요. 감광액.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발포제. 이런 거를 얘들이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특히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어 이쪽에 노광공정에 사용되고 있어요. 관광액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생각보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동진 세미캠이. 그만큼 이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적 부분도 얘들이 잘 뽑고 있어요. 정말로. 거의 뭐 매출을 시총만큼 뽑고 있고. 전방산업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매출 정말 잘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쉽게 죽지 않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나올 거 보면은. 거의 작년만치 영업이익이 나올 거에서 전망이 돼요. 그리고 24년에는 최대 매출과 최대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펀더메탈적으로 살아있어요. 자 기관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종목이다 이러면은. 자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목표가를 일단은 4만원까지만 보고 빠르게 빠져나올 거예요. 얘는 가긴 가지만은. 좀 천천히 급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아무튼 4만원이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이고.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은. 4만2천원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4만원까지 가더라도 그래도 20% 가까이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여기 라인. 3만3천원이 깨진다 하면은. 바로 시장에서 손절하고 나오면 됩니다. 간단해요 정말로. 손절복도 작고. 수익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위에 물려계신 분들 생각보다 있을 거예요.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3만7천원 아래까지 평균 단가를 낮추셔야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3만7천원까지 평균 단가 낮추시고. 그리고 이제 3만3천원이 뚫리면은. 그때 손절하고 나가시면 되는. 이런 플랜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어렵지 않죠. 제가 가격대까지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 이렇게 해도 대응을 따로 따라 못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주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매물대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모여있고. 여기도 좀 많이 몰려있어요. 밑에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미 빠져나왔을 거면. 여기서 다 빠져나왔겠죠. 그래서 큰 하락은 아마 안 생길 거다. 위에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아마 이분들은 진짜 시장의 탈출이 좋은데도. 빠져나오지 못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아무튼간에 항상 주식은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웬만하면 들어와 계세요. 진짜 여러분께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정말로 많습니다. 그걸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